여기가 사랑의 절벽입니다 짜잔 아 근데 다 연인 연인이에요 연인 나는 뭐예요 나는 바람도 많이 불어 나랑 같이 찍을래요 아 좀 안 좋은 거는 다 연인들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러면 명소들도 잡아야 하는데 미래의 여자친구 아 외롭다 외롭다 외로워 나 되게 눈치 보여요 사람들 망친 게 나 이거 봐요 연인들의 흔적 너무 외로워 거기 가면 진짜 다 외로워요 혼자 가신 분들 다 외로워요 다 연인들을 위한 자리인데 자리인데 이것 봐요 다 연인이잖아 여기도 그렇고 아 외롭다 아 외롭다 아 외롭다 아 외롭다 여기가 여기 서로의 머리를 붙이고 뛰어야 해요 여기서? 왜 그랬대?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? 지금 내가 봤을 땐 여기 혼자 올라온 사람 몇 없어요 다 연인들 이것 봐요 여기 커플들 나중에 같이 찍고 싶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? 네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경치가 되게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큐 땡큐 You're so beautiful to me Forever love 저 여기서 일할까 봐요 여기 사진 찍을 사진 사진 찍 눈부신 내려가죠 우리 여기 더 이상 나 배 아파서 못 있겠어요 배 아파서 못 있겠어요 헤이 헤이 컴온 한 손으로 드라이브하는 거 아시죠? 남자들 로마 이거 머리 바람 휘날리면서 여러분 안녕 안녕 저기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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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제 옆에 서실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민망하거든요 잘 찍으세요? 안녕하세요 네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저는 팀 탑의 니엘이라고 합니다 되게 잘생기셨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좋아요 이렇게 한국분을 또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또 좋네요 색다르고 새롭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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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액션이야? 아니, 춤이야! 아, 너는 춤이야? 저는 한국 춤이야 와, 너 이름이 뭐예요? 어, 내 그룹은 틴탑 틴탑? 틴탑! 아니, 틴! 틴! 아, 틴! 오케이! Yeah! 운전차가 되게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운전 되게 잘해요 왜 갑자기 소리가 커질까? 또 두 명은 이만큼 나름이 눈치채는 지스 Шiant 이스팅 타임 아래 뭐야, 뭐야, 이거?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이거 하면 안 돼? 아, 그 다음.. 제가 이제 저를 앞에서 찍어주는 카메라를 한 번 놓쳤어요 그래서 혼자 오늘 이상한 데 한 번 갔다 왔어요 제가 아니 저를 이제 밖에서 찍어주는 카메라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팀을 벗어났어요 전 이제 진짜 혼자거든요 이건 분명히 엄마가 길 잃어버리면 제 자리에 있으라 했는데 이걸 내가 차를 세우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전 제가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거야 나 이거 불안하다 나 지금 괌인데 나 이거 지루기 모르는데 많이 불안한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떤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가 현명할까요 가만히 있는 건 어린애들이라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건 어린애들이라 하는 거니까 저는 지도도 잊고 찾아가 볼게요 왜냐면 저 카메라가 그게 없어도 어차피 저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건데 그냥 혼자 계속 돌아다녀볼까 저쪽 좌회전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굉장히 있었는데 나 그냥 제 맘대로 돌아다니죠 언젠간 저를 찾으셔서 찍어주시겠죠 이게 드라이브 아니겠어요 갈비를 못 잡는 이 드라이브 이 태양을 받으면서 좋네 아니 되게 좋다 풍경도 이렇게 예뻐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좋네 아니 되게 좋다 풍경도 이렇게 이뻐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큰 실수를 하나 했죠 모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쟤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저 모자 날아갈 뻔했어요 아주 모자 날아갈까 봐 모자 저랑 그 모자 진짜 안 맞는 거 같아요 아 머리 좀 부서 아이고 이것 좀 부서 하... 오늘 모자를 괜히 쓰고 나왔나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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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뇨 원래 좀 내는 편인가요? 아니요 저는 그냥 뭐 멤버들이랑 찍으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그만 그런... 이번에는 불량을 정말 욕심보다는 피로를 느꼈어요 피로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아, 큰일 났다 엘조야 엘조야 안녕 같이 타 혼자 타 난 안 탈래 난 이거 못 타지 심장이 떨렸는데 이거 어떻게 타 뭐 하자는 거야 내려봐 잠깐 내려봐 나는 드라이브 해야 돼 미안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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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분량이 나올 텐데, 진짜. 제 생각에 저는 항상 럭키가 제 생각에는 물고기가 있을까? 럭키가 비워주는 사람은 없어요. 멤버들 깜짝 등장 안 하나? 외롭지 않아. 헤이! 오! 야, 무슨 손이. 테블를 어떻게 올릴 거야? 웃겼어, 웃겼어. 그냥 안 해. 만났대가. 처음부터 들어. 여보세요? 짱이다, 위허! 그럼 반론을 해봐. 남자 입장은 안 들었잖아. 야, 남자친구가. 지금 여기가 고민을 얘기하면 안 되죠, 누나? 그거예요? 그거예요?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대담한 사람이지. 왜 그래? 아, 이거 누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물어봐, 이거? 그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, 누나한테? 나 남자친구 있어. 아, 하이다. 이 친구가 있는 거야? 오늘 밤과 날이 나고 서로 좋다고. 아, 하이.